둘, 셋! 안녕하세요, 탄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탄이 드디어 네이버 나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탄의 멤버 7명이 결성되고 처음으로 팬분들과 소통하는 자리라서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저희의 무대를 포함하여 매력을 가득 가득 보여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를 언제 볼 수 있죠? 바로 12월 28일 저녁 8시에 만나뵐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28일에 모두 반가워하고 아름답게 만날 겁니다! 안녕! 안녕! 잘 지냈어? 우리 이제 곧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자겠어! 그러니까 우리 곧 빨리 봅시다! 안녕! 우리 드디어 만난다! 심장 떨려! 빨리 28일날 보자! 기대해줘! 드디어 우리 만난다! 오늘 28일 왔으면 좋겠네! 우리 만나서 재밌게 놀자! 안녕! 안녕! 오늘 힘들었지? 내가 위로해줄게! 12월 28일 네이버나우에서 꼭 만나자! 안녕! 안녕! 오늘도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내일은 다 내려놓고 우리랑 힐링하러 가자! 28일 8시! 기다릴게! 안녕! 뭐해? 난 지금 너 생각 우리 28일에 꼭 만날 수 있는 거지?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 안녕! 우리 오랜만이다! 우리 안 만나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28일에 네이버나우에서 꼭 만나는 거야! 안녕!